맛있겠다 머리를 묶어 머리카락이 없어 에써 자, 저쪽에서 처리를 해드렸어야 했는데 네, 죄송합니다. 저희 너무 바빠가지고 내일은 꼭 메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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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그렇게 새끼인거야? 못새끼 죽겠어! 누가 너희들 월급 시작하는거야? 이거 뭐야? 뼈는 짓을 말했지? 내가! 지금 달아봐! 아니 그거 내가 샀어! 그거 어차피 내 카드인데! 내 돈으로 사온건데! 니가 다 먹잖아! 니가 다 먹었잖아! 니가 다 먹었잖아! 난 원래 다 먹었을때 그거 먹으려고 했는데 니가 왜 이렇게 먹었을래? 니가 다 먹었잖아! 니가 다 먹었잖아! 니가 다 먹었잖아!